4위까지 살려주시오. 4위까지 살려주시오. 아 이거 살려주시오. 한 마리야. 한 번 없는데. 야 빨리 오세요. 빨리 올라와 빨리. 빨리. 야 이럴 거야 죽어야지. 야 빨리 올라와. 야 빨리 올라와. 빨리 올라와. 자 이리 알려주세요. 우리는 혜정이다. 아 니네 싫어하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우리는 혜정이다. 야 신경이야. 야 신경이야 왜. 야 에릭이 너 형 몰라 너 진짜. 우리는 혜정이다. 야 하나 어딨어. 완동이 어디갔어 완동이. 바다에 빠졌다. 바다에 빠졌다. 아 완전히 빠졌어. 아니 우리가 이거 왜. 야 혜정. 혜정 때리셔. 아니 우리 걸 왜 가지고 해요. 구마. 우리 손 안에 있는데. 어디 있는데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열어서 문 열어놔. 백악현승으로서. 왜 이렇게 문 열어요. 열어주세요. 열어주세요 그러면. 혜정이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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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둘 셋. 오 우리 졸려요. 너 넘네 나 좋아. 오. 뭐야 뭐야. 아 왜 이래. 아 왜 이래. 아 풀져 있네. 아 풀져 있네. 지효야 지효. 우리가 주거가 잡았을 때. 야 우리가 잡아야 돼. 마치 이쪽이 해적했잖아. 백벌의 저주. 이쪽이 해적이 우리가 잡힌 거 알지? 너희들의 보물. 너희들의 보물은 저주에 걸렸다. 저주를 풀 수 있는 힌트를 주겠다. 또 대결해야 돼. 이긴 팀에게는 좋은 힌트가. 진 팀에게는 모호한 힌트가 주어질 것이다. 마지막 힌트를 모두 모아. 저주를 먼저 푸는 팀만이 보물을 차지할 것이다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동계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대결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. 아니 여기는 근데 우리 저 신화동생들은 다섯 명도 어떻게 해요. 그러니까. 그럼 제가 이 팀으로 가겠습니다. 오늘 다섯 명은 충만할 것 같은데요? 사실 누락이네요. 내가 뭐 얘기하지만 이 친구들은. 얘네들 열정 장난하는 친구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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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부욕을 제일 좋아합니다. 승부욕 뿐만 아니라 내가 얘기했죠. 번지점프에서 서로 동전 붙어가지고.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에요. 혜성이하고 여기 지금 엔디하고. 엔디가 슈퍼맨이잖아요. 엔디가 슈퍼맨이잖아요. 엔디가 슈퍼맨이잖아요. 다 하잖아요 다. 웬만하면 불리하지 않아요. 이렇게 나오는데. 불리하지 않아요. 내가 보기에는 동환이 없는 게 오히려 진짜 다행이야. 동환이 부용이잖아요. 동환이 부용이잖아요. 아니요. 아니요. 근데 엔디가 진짜 여기 나오는 거 같아. 어? 진짜 잘 어울려요. 오래되면. 이대로 그냥 영화 찍어도 될 거 같아요. 아 진짜 영화 이대로 전녹놈 이런 거? 많이 잘생겼네. 어울리면서 진짜. 진짜 잘생겼어. 원래 잘생겼어. 원래 잘생겼어. 연단 안했어. 상관하지 마세요 형이. 상관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 그리고. 아 나 진짜. 아 나 진짜. 졌어요. 저기다 저기. 아 저기다. 나는 진짜 색깔이 있냐. 우와. 우와.